그쵸 보통 퀘스트 받고 가자 맞아 여기가 로딩이 없었어 진짜 개이뻤는데 처음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 여기로 딱 들어갔을 때 분명 지하도시인데 하늘에 별이 수놓아져 있는 그 느낌 한참 내려가잖아 와 개이뻐 소요? 그그그 소처럼 생긴 바이킹 영혼들이 정신나간 저격 화살 쏘는 거기여 걔네들은 구르기를 하지 않는 이상 100% 명중률에 활을 쏴대지 사람 미치게 해게 딱 좋아 근데 초입부에는 걔네 바로 안 나오지 않나? 초입부에는 그냥 잡몹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필드로 나갔을 때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아 너무 싫다 사실 엘들링을 2회차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어 맵이 이런 데가 너무 커 적당히 짧아줘야 되는데 너무 커 너무 짜증나는 데가 너무 커 과연 욕을 안하고 버틸 수 있을까 여길 그치 처음에는 이런 애들밖에 없지 개딴딴해 개딴딴해 잠깐만 이래서 강화하고 왔어야 된다니까 뭐야 넘많아 뭐야 야 잠깐만 나 뭐에 맞은 거냐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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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 세상에 재밌으셨겠어요 그래도 하아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이렇게 많이 때려야 된다고? 아 씨 잠깐만 로지에르가 준 선물 써볼까? 무슨 손톱이야 로지에르 너의 유지 내가 이을게 미안 못 이을게 미안 안 이을게 야 그 마법 쓰지 말라고 전해라 무서우니까 아니 아니 지금 행동 패턴처럼 마법도 겁나 느리게 날아오네 암마 아아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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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뭐야 막 포도알이 나왔어 아니 야 이거 공격 공격 모션은 한참 전에 사라졌는데 왜 끌려가기가 남아있냐 이거 중격맨이야? 얘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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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해 재미없어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 말이 말같지 않으니? 대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닌 것 같긴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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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가 그레이트소드 같은거 위주로 소울시리즈를 맨날 했던게 이유가 있다니까 걔넨 느리지만 쎄 한방 한방이 쎄 뭐야 또 남았냐? 아씨 진짜 대 우웅 착착 아유 무서워 어디서 스카라베 소리 들리는데 스카라베 소리가 사라졌어 뒤에 있던 소리겠죠? 아닌데 이 근처에 있는데 뭐지? 이 벽 너머에 있는건가? 그걸 어떻게 찾아 아 여깄네 종자 하나만 더 있으면은 울려가옵겠네 이건 강같은데 이건 강같은데? 어? 아 너희 여기도 살아? 가지가지 가지가지 한다 정말 난 아까 여기로 들어간거고 오케이 그래도 얘네랑 싸우는게 차라리 나은거야 이따가 선조랑 싸울때 어떡하지 하 하 벌써 개무섭네 진짜 여기 한번 죽을때마다 멘탈이 나가는데 나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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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갈게 지나갈게 엄마 어라? 잠깐만 여긴 이게 끝이라고? 웬 승강기 내가 잘못 기억했나? 아 그치 잘못 기억했을리가 없지 그치 여기서부터가 지옥이지 하 어 갑자기 화장실 가고싶어지는데 야 아이씨 영체 아 몸인줄 알았네 이씨 그래 쫄지마 걔넨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보이면 그때 쫄면 돼 방금 개가 있었어 방금 개가 있었어 와 거기다 진짜 아트에 놀랐던 거기다 저어양 저어양 끝에 보이는 신정 같은데 저기가 그거 아닌가? 그 다른데로 들어와야되고 여기선 못가고 아닌가? 여기서 갔는데였나? 여기서 일단 무슨 사슴같은 애 잡았었는데 악어같은 애랑 악어 맞나? 자 일단 여기 목적이 제가 잘못 기억하는게 아니라면은 요 비석같은거 몇개 만져야됐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불을 켜야되 이게 저거 총 8개 켜야되 아니 와씨 개딴딴한거 봐 괜찮아 전사는 잡을만해 형 형 잘못했어요 잡을만하다고 깝쳐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구석에 몰아넣고 스위치하고 패시면 어떡해요 아씨 내가 샌드백이야? 아잇 아 그래도 저거 저장되는구나 다행이다 아 진짜 개무섭다 안투 강공격 차지 두박이면 다 잡을 수 있어 야 그럼 여기서 연속 말고 차라리 강차지로 가자 어딨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뵐 거 아니야 여기도 단석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야 없잖아 아무것도 괜히 왔잖아 왜 안 뜨니 자 어쨌든 하나 켰고 비켜줄래 얘들아 나머지 어디있을까 어디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있니 어디있니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야 차지 지금 쎄진거 맞아? 들지마 활 들지마 아 쎄진거 맞네 이 영혼이라서 그록이 없는 놈들 아 그록이랜다 경직 없는 놈들 아우 오케이 하나 더 찾았어 두번째꺼 좋아좋아 시작이 좋.. 좋지 않아 시작이 좋아 다시 두번째꺼 두번째꺼 두번째수 두번째둔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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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이랑 싸울때 실수하면은 사실상 피가 다 빠지네 발견 세번째꺼 얘네 이거 잡아줘야돼 이런거 안잡고 오만하게 돌진하다가 나중에 맞게 죽는거야 휴 개나오지않나 여기? 안나오나? 하씨 무서워 개짓거리는데요 개짓거리 어휴 무서워 여기는 선조 안나올거야 아마 뿔활! 뭐야 거기 뭐가 있네? 와 황금에는 6이면은 귀한데? 오케이 가자 아씨 지도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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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류가 있네? 야 너 그 라니 친구지? 아 아 여기 도간이 있지 않나? 어? 이게 되던가? 거리가? 안될거 같은데? 몰라 죽을지도 모르는거면 이따가 지금은 못잡아놨으니까 지금 죽으러가긴 너무 아까워 아이고 아이고 어? 잠깐만 야 이거 죽냐? 아니지 살았다 여기 어딘가도 이제 있을법한데? 아이씨 많아 아이씨 많아 아이씨 많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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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여기도 있어 와 팔로 가드했어 방금 그 팔은 니 팔 아냐? 아 아 샛 이건 전송문이잖아 전송문 가봐야 되는데는 이걸로 두개째 저기 축복하나 어 저 아래 하나 어 저것도 인거 같은데 두개 발견 죽어 아씨 뭔가 했네 어디서 갑자기 선전어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은 말 안탈게요 아아아아 나 쟤 너무 싫어 네번째 이 친구 잡고 가자 죽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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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 않음 저기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호잇 단석 3번 이제 나와주네 잠깐만 근데 3번으로 구강까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 아 그럼 아직 택도 없이 모자라네 어? 여기 나 아까 잡지 않았나? 아닌가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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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안 잡았었나? 샥샥 샥 샥 죽어요 무서우니까 아 이거 안했었어 어 여기 올라오는 길목에 그 로머들만 잡고 여길 안왔다 이게 4개짼가? 아 5개짼가? 5개 5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면서 다 잡으면서 진행해가지고 안전해지는데 이제 이러다가 한 번이라도 죽는 순간 지옥도가 펼쳐질거거든요 왜냐면 한 번 죽으면 귀찮아서 다시 안 다시 이렇게 잡진 않을테니까 아이 샥 자 아마도 여섯번째 자 아마도 여섯번째 앉아봐 너 앉아봐 내가 이 안쪽에도 있어 그리고 선조들도 있어 이제 개가 가줘야되는데 이제 개가 가줘야되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조들 잡으면서 진행할건데 그때 개가 와서 뒤통수치면은 죽을 수 밖에 없어가지고 흠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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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마도 아... 무서워 발은 왜 그렇게 구르는거에요? 선두님 뭐... 퀸이야? 위위엘 라큐야? 발은 대체 왜... 먼저 잡고 와야겠다 저 스카라벳 치러가는 순간 쟤네가 자격할 것 같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난 게임에서 나오는 동물이 싫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게임에서 동물 나왔을 때 내가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동물이 주체가 되는 게임 빼고 동물의 숲 같은 거 게임에서 동물이 나온다 입구를 항상 혈압이 올랐어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에서 멍멍이가 습격해가지고 그거 QTE 정확히 못하면 목 바로 물어뜯기는 그런 거 심지어 QTE로 뜨지도 않지 암튼 방금께 아마도 일곱 번째인 것 같고 저게 여덟 번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아까 그 입구에서 전속문 타면 이쪽으로 날아올 거야 내 기억엔 그렇... 잠시만요 미친 건가요?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못 온다고 쥐를 이렇게까지 모아놨어 여기 와 진짜 무브셋 봐 개 싫어 진짜 아 진짜 이래서 싫다고 얘네들은 게임에서 나오는 동물들은 이래서 싫다고 이게 인간형 적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임들 있잖아 팔이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갑자기 팔이 이상하게 꺾여서 때리지는 못하잖아요 원래 당연히 근데 동물들은 그딴 거 없으니까 그냥 단타로 막 쳐 그리고 아파 너무 싫어 진짜 아씨 게임에 나오는 동물이 너무 싫다 아마도 여덟 번째 어... 맞네 됐다 잠깐만 저기에 있는 건 어떻게 먹으라는... 근데 다 잡았는데 아니 다 켰는데 왜 아직 맵은 한참 나왔지? 왜일까? 여기 종자는 왜 있는 걸까? 개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어딘가 폭포에서 잡는 보스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려봐 요렇게 가서 먹는거야? 이게 뭐한 짓이야? 아 말 유효? 오케이 호잇! 어우 무서워 아 석검 열쇠 아 석검 열쇠 예 감사합니다 이천 소울이네 그래도 호잇! 이천 소울이네 가자 아아... 어... 괜찮겠죠? 오케이 아니... 떨어질까봐 어...이 위야 아닌가? 모르겠다 아아 맞아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애 요기 이 사람도 빛바랜 자였겠지 그래도 한번 해봤던데라고 침착하게 진행했더니 괜찮네 저 위는 왜 가는거지 아아 아아 쑤 참 무섭다 옆으로 돌아오면은 안걸리는 거였나보네 아쉽다 이성의 뿔장식이요 이성 내성을 높인다 석검열쇠? 여기서 갑자기? 이거 뭐하는덴데? 기쁨이에요 그럼? 전혀 안깊을 것 같은데 꽂아봐 궁금하니까 잠시만 두개 써야된다고? 다 썼네 야 뭐한다고 저걸 두개나 쓰냐 잠시만요 설마 출근가요? 아니 그 야 야 나 여기 아직 볼일이 남았는데 저 볼일이 남았는데 케일리드 갈대가 아니구요 볼일이 남았거든요 일단 화똑불 만져놓고 갈게요 어 여기 지옥에 곰이 있잖아 정신나간 곰 한쪽 방향엔 곰이 있고 한쪽 방향에는 다른거 있었는데 근데 골 때리는게 정작 여기서는 뭐 못하지 않나? 이거 이 정규 루트 타고 와야될텐데 이거 이 정규 루트 타고 와야될텐데 저기가 모그잡던 대로 기억하는데 저기가 모그잡던 대로 기억하는데 저거 나 이거 안만지지 않았어? 음 다행이다 사실 저기 올라갔을때 그냥 이쪽으로 텔포를 탈까 했었는데 조질뻔 어디 보자 이제 보스 두마리를 잡으러 가야된 저폭폭이었던거 같은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거길 과거에 나 자시나 기억좀 해봐 어떻게 갔었는지 어떻게 갔었는지 나에게 기억을 줘 과연 어떻게 갔을까 어?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저 위에서 떨어졌을때 저 전기 정령같은거한테 겁나 두드려 맞고 죽었었어 1회차 할때 저 위로도 남아야 저 위로도 남아야 저 위로도 남았고 나의 대단한 저 위로도 남아야 저 위로도 남아야 도움이 되어있어 근데 애들 센거에 비해 지금 맵을 한참 진행했는데 룬은 얼마 안 보였다? 서운한데? 그치 여기 이런 장소가 있지 여기 내려가면 뭐 있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? 어 여기 여기서 무슨 아이템 사는 거 있었어 그러고 그래 요야에씨 사놓자 이건가 보다 제작서 이게 왜 필요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1회차 때 이것 때문에 여기 다시 왔었어요 다 깼던 들을 나 팔 거 있나? 근데 넌 여기서 혼자 뭐해? 좀 신기한 친구야 여기 꽃은 왜 있을까? 여기 꽃은 왜 있을까? 개짓거리 하신다 개짓거리 하신다 개짓거리 하신다 뚝 부리친다 사실 그냥 이때 들어가서 난 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다 봐주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해독제가 없나요? 이 게임은 거짓거리 하신다 그냥 이때는 나의 전담이 없나봐 아 내가 해독질 레시피가 없는 걸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 저 이거 템만 먹고 빠질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빠질게요 빠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그 위를 어떻게 가더라 그 폭포 폭포인데 분명 연기류를 타고 올라갔었어 쏜다 연기류를 타고 올라갔었고 어 음 아씨 여기가면 보스선인데 그냥 쏜다 잘 모르겠을 때는 내가 전에 올려놓은 아카이브를 보자 그 밖에 모르겠다 그치 여기로 이어지지 어 뭐야 얘네 이거 타면 리셋된다고?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짐까지 뛰어다니는 의미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어차피 리셋된거 자 우리 잠시만요 그거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제가 올려놨었던 채널에 기록을 봤는데 안보여요 못찾겠어요 여기서 가는게 아닌가봐 여기가 다른 데로도 이 노크론 쪽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윗동네에서 가는건가봐 걔가 되게 용같이 생긴 보스였는데 용? 이무기? 칼을 썼던가 그리고? 막 칠지도같은거? 모르겠어 어쨌든 기억이 안나버려 보스 잡고 나갑시다 어? 야 지도가 코앞에 있었다고? 그니까 요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씨 모르겠다 노루님 어? 이렇게 싸웠던가? 아아 맞아 이렇게 싸웠었어 어어? 말을 못불러? 이거 레오리 궁극기잖아 두번 뛰고 내려오지 차점이 너무 높다 이게 참 이래서 그레이트 소드같은게 편한게 대충 휘둘러도 되잖아 거기서 뒷발길질 할거 같다 얘 2페이지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두번 지금 너무 빨랐는데 됐다 달려올거야 어쩔거야 두번 지금 지금 뭐지? 미친건가? 미친건가? 야 근데 왜 출혈도 안터지고 그룹이도 안터지냐 서운하게 고룰라 그렌더 못끄고 있어 슈옥 아하하하하 아씨 친구야 그만해 친구야 슬슬 재미없어 일루와 일루와 한번 두번 꽝 친구야 너 그룹이 없어? 내가 못산거겠지 이 페이지 없었네 내보내줘 내보내줘 여기로 블라이드 오지않나? 안오네 얘는 안오고 뭐해 어? 으응? 이 구역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? 왜? 어 보통 안그러지 않나요? 왜 왜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왜 아 혹시 럽샷했을 때 배려? 프로미? 프로미 그런 배려를 한다고? 그래? 으응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럽샷했을 때의 배려? 프로미? 아 진짜 프로미 그런걸 한다고? 으응 어쨌든 이러면은 그러면은 어 내가 계속 아리송한 그 칼된 용? 걔를 지금 잡을 수 없다면 그 위에서 잡는거라면 일단은 여기는 볼일 끝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더 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1회차 때도 여기를 진행할 때 되게 찝찝한 느낌으로 끝냈었어 되게 찝찝했어 그게 뭔가 하다 만 기분이라 아우 아파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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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 템이 있구나 저건 어떻게 먹어 자동으로 여기로 와지는데 여기 점프해보고 싶었어 되는구나 거리 감각을 못잡아서 원래 아 저기다 그 리헨이에 서쪽 갈려면 저쪽 가야되는데 근데 저기는 여기서 가는게 아니었던 것 같다 여기까지 와보니까 알 것 같아 엄마 잠시만요 망한 것 같아요 리헨이에 말고 리헨이에 아니지 말을 내리면 되잖아 제가 보니까 나 더 갈 데가 있던가 없지 않나 상인 만났고 요한 쪽 뒤졌고 절벽 끝에서 뭐 템 하나 먹었고 없는 것 같아 나가자 아 진짜 개 이쁘다 엘들링은 이 지역에 제일 이뻐 자 일단 이대로 나가고 어 다음 어디가지?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글자막 tahun 한글자막 by 한효주 ane both